겨울에 잘가라는 애라서 여름에는 됐었으면 물을 좀 줄여줘야 돼요. 근데 아주 안 주면 안 돼, 그쵸?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은 물을 주면 안 돼, 그러면 성장을 해서 수영이 다 틀어져요. 이게 지금 한몸인데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자라는 거라 물을 많이 주면, 그쵸? 네, 성장을 하니까 못 버텨요. 이 무게는 못 버텨요. 그러니까 죽지 않는 만큼만 얘네들은 적당히 줘야 되는구나. 추고기를 해야 되나. person. 난 소식으로 기울이 무슨 일이야. 내 물자들과 어둡은 어떤 일이야. 나는 그를 세워둔 바다. 내 물자? 내 물자? 내 물자? 내 물자? 내가 물자? 내 물자? 내 물자? 제 물자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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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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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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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